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신임 신도회장에 고광록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고광록 신도회장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신임 교구 신도회장에 고광록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월정사는 지난 11일 법륜전에서 고광록 신도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교구 발전을 위한 신도회 활동을 응원했습니다. 법무법인 율곡 대표 변호사 강릉시 사회갈등 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해온 고광록 신의회장은 강릉 용연사 신도로서 오랫동안 불심을 길렀습니다. 고승 대덕 스님들의 가르침과 신도님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모아 큰 바다로 흘러가겠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신도회를 만들겠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김봉영 전임 신도회장의 공로를 치하하고 고광록 신의회장의 적극적인 활동과 보살행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구의 모든 불자들이 함께 다 소통하면서 우리 교구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위해서 또 모든 중생을 위해서 또 모든 국민을 위해서 항상 받들어 모시는 이런 보살행을 실행하기를 기원에 맞이하였습니다. 월정사 신도회는 고광록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본말사의 화합과 소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단 젊은 신도회가 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신도회가 되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하는 열린 신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제 4교5 신도회가 실질적으로는 4교5 산하 말사들의 연합신도회이기 때문에 되돌이기면 80여 개 말사들의 모든 신도회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신도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